소프트웨어의 안전과 가치만을 생각하며 달려온 10년 여전히 스페로우는 고민합니다 단순히 제품과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넘어 현 시대와 고객이 피로로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가치를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아 다음 차원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고 이를 악용한 공급망 공격부터 해킹까지 소프트웨어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AI, 클라우드 신기술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페로우는 소스 코드의 버그를 잡던 참새의 이미지를 탈피해 보다 차별하던 기술력으로 성장해 나아가려 합니다 먼저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스페로우의 솔루션을 조직의 규모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로우 엔터프라이즈는 구축형으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및 품질 도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해 데브색 옵수 구현이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상황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보안 가시성을 높이며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스페로우 클라우드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로 인프라 투자와 관리에 부담 없이 핵심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을 획득하여 공공기관에서도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스페로우 온 디맨드는 기존의 보안 시스템 및 솔루션에 스페로우의 분석 엔진을 쉽게 연동해 API 형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분석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로우는 공공, 기업,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의 선택으로 1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매 순간 증명하고 고객과 파트너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하겠습니다 오늘과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스페로우 소프트웨어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보안 기업이 되겠습니다